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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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일성, 김정희 김정은 북한의 세수 독재가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제쯤 끝나고 사실 이게 무너져야 북한의 공산주의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에 대한 세뇌교육 이런 것들도 무너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2010년, 11년 그때 김정일이 죽고 정권 인수 받을 때 많은 사람이 예측했어요 저 정권은 3년 내지 5년이면 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참 기적 중의 하나에요 이거는 그동안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세뇌교육을 시켰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적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거의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해서 정부를 차단했기 때문에 비교능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오로지 수령님에서 해주는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만이 없었는데 사실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인수하면서 우려했던 바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완전히 철권통시를 했잖아요 완전히 외부하고 얼른 통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랬지만 김정은이는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리버럴한 자유를 좀 알기 때문에 좀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결론교육 주민들이 그 정부에 의해서 서로 비교하고 외부 세계와 비교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아주 늦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이제 1990년도가 김정은 정권의 아버지 정권이죠 그때 이제 고난을 행군했잖아요 그때 막 수백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 2010년 정도까지 그게 이제 우리로 하면 MZ세대 북한으로 하면 세세대 세세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부의 홍수에 맞고 있단 말이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하는 세대 그리고 뭐 그 고난의 행군 때는 정말 이 정부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무정부 상태를 거의 경험한 사대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절대적으로 복종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정부를 저항하는 세력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분방한 세력 이것들 때문에 이런 세력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들어서 막 차단하잖아요 또 통일이고 뭐고 필요없다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지방 돌아다니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정보가 역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무너지려면 내부에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비교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건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개돼지 취급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조금씩 열리고 있을 텐데 그럼 세습받으면서 신격화된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분명히 약해지죠 그건 정보가 그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탈북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3만 5천에서 3만 6천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 가족들하고 통화를 해요 통화를 휴대폰으로 모르죠 저는 통화하는 거 직접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돈 돈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돈이 또 변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돈과 정보 이것이 북한 사회를 세게 흔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려고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 회귀하고 있다고 그럼 김정은의 딸 김주회가 이제 공식 선언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김주회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는 걸까요? 누구나 예측을 안 했었죠 남존여비 사상이 특별히 강하다 북한 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내세울 때 정말 코미디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대동하고 다니니까 아 구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거의 우리 전문가들 통일 전문가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뇌교육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가 그 세뇌교육이 정말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구나 원동력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죠 그럼 김정은 생전에 좀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는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십만 호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평양에 있는 십만 호위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력이 강하게 보호를 한단 말이죠 감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붕괴될 가능성은 이제 그 내부에서 실상을 알고 이제 쿠테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조짐도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언론을 차단하니까 밖으로 세워나지 않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내부의 쿠테타 이런 것보다는 건강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 보기에는 진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지 않나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내부의 쿠테타성 이렇게 동요 이런 것들이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동안 차단했던 정부들이 유입이 많이 돼서 특히 한류가 들어가면 이건 정말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거든요 체제가 그렇게 비교하면 이제 자기들이 폭동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항상 있죠 그럼 혹시나 한국이 북한 체제 좀 붕괴시키는 방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약간 언급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 뭐 정보폭탄이 제일 우세하다고 정보폭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정보를 불밀듯이 주면 내부에서 비교해가지고 아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구나 이런 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내부를 변화시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우리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돈을 계속 줬단 말이죠 돈 맛을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 뭐 북한 뿐만이 아니라 동독 서독도 통일할 때 돈을 엄청나게 유입시켰어요 동독에 종교인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정치범 사오면서 데려오면서 돈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죠 정보폭탄 돈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혹시나 전쟁 나면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둬서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나요 걱정스럽죠 옛날에 6.25 전쟁은 사실상에 종국에는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 북한을 대표해서 중국 대리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양상이 또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 정권 쭉 해왔잖아요 북한도 뭐 우리끼리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라는 거는 계속 명맥을 유지해왔는데 때로는 부침이 있었죠 서로 싸우고 뭐 비방하고 그러고 대화를 단절하고 했지만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한민족 공동체라는 꾸준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뭐 중국이 원하는 건 자기 속국으로 두는 것이죠 중국에서 볼 때는 자유주의의 최후의 전방에 있는 북한이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의 최후의 전방에 있는 우리가 남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영향력을 그렇게 놓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또는 간섭 중국의 간섭을 우리가 과감히 차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한 나라라는 걸 인식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뼈아프게 과거와 같이 이렇게 개입하고 우리는 우리 의견도 제대로 못하고 통일 휴전 협정할 때도 우리 서명도 못했잖아요 중국 대표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있잖아요 그런 양상이 또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한 번에 한국의 침공을 실제로 하게 되면 수천 개의 북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아이언돔 기습이죠 기습 그렇게 해서 이 아이언돔이 굉장히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천 발을 쏘면 마그네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핵무기 하는 말만 있어도 치명적이죠 그중에 핵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선별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미사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시리아 쪽에 쭉 쳐다보고 있었어요 24시간 쳐다보고 내에도 감시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란에서 계속 공격한다 예고를 했었잖아요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99% 막아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고 없이 하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미사일을 어떻게 다 어디서 날아올지 알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수지에서도 쏘고 철도 터널 나오자마자 철도에서도 쏘고 논밭에서도 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온 사방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너희들 우리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미사일을 못 쏘게 해야죠 그렇죠 쏘면 자기들도 똑같이 당한다 그래서 동량 동량의 법칙 우리 대등한 미사일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또 우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쏘면 자기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 확장 억제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미국한테 핵 문제는 미국이 커버해준다고 수없이 얘기했고 육자이듬을 통해서 다 해결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는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북한의 선제공격 전략을 그만큼 한국이 빨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나요? 그거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정찰자산은 세계 최고예요 미국의 인공위성 우리도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해상도 이런 면에서는 북한은 배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정밀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정찰자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금강백두 이런 그 다음에 그로벌호크 이런 무인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독수리 눈같이 매의 눈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지 철도철 감시하다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어야죠 북한이 또 자랑하는 땅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위험한 건가요? 그런 건 실제로? 여전히 위험하겠죠 북한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땅굴이에요 지하 갱도 그러니까 지하에서 싸울 수 있게 그런데 사실상 1996년도에 상어급 잠수함 그 다음에 98년도에 연어급 잠수함이 양양 그 다음에 안인진에서 우리가 납부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상어급 잠수함 이런 데는 그때 26명이 타고 왔어요 그냥 육지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 근 50여일 동안에 150만 명이 동원됐어요 그만큼 게릴라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땅굴을 만드는 목적은 게릴라 세력을 침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잠수함이 70명씩 숫자는 제일 많아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 세력을 이용해서 뭐 동해 원자력발전소 뭐 우리 산업기지 이런 데 투하해서 뭐 핵배낭 같은 거 터뜨리면 뭐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잠수함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땅굴은 조금 그 효과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된 땅굴이 몇 개 있잖아요 1, 2, 3, 5 있고 그런데 추가로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도 잠수함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두 거대 핵 보육을 러시아랑 중국 또 소형 핵 보육 북한과 우리 한국이 같이 있는데 한국에 정말 뭐 핵이 떨어질 확률이 있는지 한국에 만약에 핵이 떨어진 뭐 말씀해 주신 미국의 핵 우산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데 과연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렇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과감하게 개발한 거죠 그 이후에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SLBM 사무삼 실크란 이후에는 프랑스 군사력이 팽창이 안 되잖아요 핵무기를 개발하면 군사력이 증가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핵무기 효과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태연했어요 북한 저의 능력도 없어 그런데 ICBM을 개발해서 화성 18호까지 쏘고 SLBM도 북극성 3호까지 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워싱턴을 공격하겠다는데 서울을 지켜주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계속 미국에서 작년 캠프 데비티 회의하면서 정상회의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핵무장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지켜줄게 그렇게 해서 뭐 작년에 켄터키함 핵무기 싫은 잠수함을 전개했잖아요 부산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노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실증된 거 아니지 않느냐 핵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신반의한 사람 많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 해주겠다고 한 이상 미군이 6.25 때 3만 7천명이 와서 전사를 했잖아요 지켜주다가 그다음에 현재 2만 8,500명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미군을 의지하여 믿어야 된다 핵에 관해서는 나머지에 관해서는 북한보다 월등히 압도해서 절대로 그들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감시체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 핵목이 실사인가 갯수는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전문가마다 좀 다르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미국의 핵 과학자연맹이라는 데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한 30개 정도 그런데 어떤 사람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제일 북한 전문가인데 핵 과학자인데 그 사람은 뭐 20에서 60발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한 80에서 90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다 사람마다 틀리는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5,889발이던데 미국이 5,244발이 근데 이 두 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해요 왜냐? 군축의 다음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한다고 몇 발 가지고 있다고 그것도 이제 실사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가서 세워보지 않고 다 기피한다고 알리기를 그랬더니 정확한 발수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북한이 늦게 시작했지만 북한의 나라는 더반대로 하면 만드는 나라잖아요 구추민은 굶어 죽어도 핵모장하고 있는 게 북한이니까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건가요? 이제 미사일 기술을 하면 결국에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야 위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ICBM 에셀비엄을 다 만들었다고 선포했고 그거를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다 안정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 핵탄두를 실어야 제기기인데 지금 뭐 화성 18호까지 왔고 북극성 3호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스칸데르라는 가장 고난도 미사일 기술이 있어요 파북기동에서 요격을 못하게 하는 이스칸데르 이런 걸 다 개발한 걸로 봐서는 미사일 능력이 돼요 근데 핵실험도 여섯 번까지 했고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핵실험 여섯 번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북한도 우리도 인정해주라 왜 파키스탄도 여섯 번 했는데 우리도 여섯 번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냐 그게 이제 북한의 불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사일 기술에는 미사일 기술에는 추진 기술 그 다음에 유도 기술 조종 기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탄두 기술 이 세 가지로 카데브로 다루는데 추진 기술하고 그 유도 기술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봐요 날아가서 다 확인을 했잖아요 고도 얼마 거리 얼마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거 다 판단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탄두 기술 가서 얼마나 유력적으로 터지느냐 핵탄두 유도 기술은 시험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그 다음에 대기공까지 갔다가 들어올 때 5천도 이상의 열을 견뎌야 되는데 그런 재질을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했느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2017년도 핵물의 완성을 선언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스칸데르 화성 18호까지 개발하고 나서 다 끝났다 이제는 그 다음에 너희들 우방군이 선풀을 떨잖아요 우리가 핵물이 못 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우리는 전술핵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전술핵을 사용해가지고 나만을 평장하겠어 이렇게 공건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어느 정도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럼 북한 핵무기 대응하려면 한국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핵은 핵무기로 막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핵을 핵무기로 만든다는 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핵무기를 쓸 경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은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핵은 우리가 억제해 주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핵무기를 미국이 의존한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도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줄 거냐 누구도 확신한 사람 없어요 정권마다 트럼프 대통령 때도 뭐 방위비 분담은 500% 안 올려준다니까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은 철수 그러면 뭐 우리도 핵무장을 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70년 이상 동맹국이었고 지켜준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미국 전 세계에 핵 확산을 방지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미국이에요 자기들 총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IA 만들어서 원자력을 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라늄을 쓰는 걸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핵무기 만들지 마 거기에 오케이 하면 MPT에 들어와라 확산금지 조약에 들어와서 너희들 일체 핵무기 만들지 마라 이거 하는 거 미국이 그걸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안 들으면 기분 나쁘죠 미국은 너 동맹이라면서 왜 우리를 신뢰 못해 우리 철수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지 몰라도 그 전에는 철도 철매하게 자기들 방어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상 일단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거에 대비해서 핵 자각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1, 2번이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재처리 시설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가져야 만약에 기술은 이제 과거의 기술은 미국이 처음 개발할 때는 어려웠죠 그때는 뭐 트리니티 핵 실험할 때는 8개월 만에 실험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박사들 물어보면 우리도 뭐 기술은 된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도 우라늄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프루트늄이 없으면 못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일본처럼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선 단계예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거냐 만들 거냐 만들 거냐는 그 다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데 안 하는 거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비핵 사문칙을 주장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핵무기는 제조하지도 않고 드려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겠다 이게 핵 비핵 사문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권들이 원자료 교육으로 해서 미국의 설득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최초 시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국이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면 한 실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어떤 부작용도 있겠죠 당연히 부작용이라는 건 미국과 갈등이죠 갈등이고 본인들은 5천몇 개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원래 MPT라는 건 핵 확산 금지 조약이거든 이게 189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거 만들 때 다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불평등 조직에 왜 너희 강제 놀린 거잖아요 5개 국가는 가지고 있고 왜 남을 못 갖게 하는 거야 그게 강력하게 항의한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리비아 그 다음에 이란 이런 데서 만들려고 했는데 다 나가떨어지고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성공했죠 거기는 MPT를 탈투했단 말이죠 근데 인도는 중국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손을 들어줬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러시아를 차단하려면 파키스탄에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용인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의 핵심부에 유대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밀리 했다고 했어요 프랑스에 협력을 받아서 했다 했는데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지금 MPT 탈투했죠 북한은 억울하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는 용인해줍니다 왜 우리는 반대하고 우리는 핵실험 6번까지 하고 화성 18호까지 다 개발했는데 왜 용인 안 해주냐 우리 인정 안 해주냐 그것이 북한의 불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죠 그러나 이제 이런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핵 도미니 현상이 계속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통제가 안 돼 이렇게 우리한테 압박을 하겠죠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핵이 있어도 한국에 쏠 수 없는 이유로 예전에 미국이 일본 핵을 쐈을 때는 일본 용토를 차지하겠다가 일본을 완벽하게 제압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북한은 어쨌든 한국 남침하는 이유가 한국에 용토를 차지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핵을 쏘면 그 용토를 차지하는 게 거의 무의미해지니까 그렇죠 바보 짓이죠 네 쏠 수는 없다 사실 위협은 할 수 있어 황폐화되고 핵무기를 쓰면 석기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땅을 가져봤자 의미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근데 이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정권 유지 수단으로 자기들을 활용을 했다고 1965년도에 김일성이가 군사학원을 개원할 때 개원할 때 연설에서 제2의 조선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제국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개입하지 않도록 자기들은 장거리 로켓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1979년도에는 영변의 5메가와트짜리 원자료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멀지 않아서 2005년도에는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선언했고 핵보유국 선언했고 2017년에는 수수폭탄까지 실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150킬로톤 위력이었으니까 지진 그 탐지기로 그런데 그것이 150킬로톤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위력의 한 10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개발했고 특히 이제 1989년인가 그때가 이제 루마니의 차우세스쿠 차우세스쿠가 처형당했잖아요 민민재판 받고 막 가장 독재가 심했어요 루마니아가 거의 그 당시에 김일성하고는 의형제 면졌다 소문이 날 정도로 독재를 맺었어요 철권 통치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은 상대 진영에 반대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조종했어요 조종하면서 잘못하면 암살도 때로는 하고 그러니까 불안했죠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도 핵 개발 안 하면 우리도 언젠가 한순간에 우리 지휘부가 무너지겠다 이런 염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이어지면 뭐 2011년기에는 리베이 카다피도 죽었잖아요 피살됐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1990년도에 핵무기 가지고 있던 걸 다 반납했잖아요 근데 크림반도 뺏겼잖아요 그렇죠? 러시아한테 크림반도 뺏기고 지금도 전쟁이 시달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신법 못했죠 러시아가 그렇죠? 이런 걸 다 보면서 북한은 이제는 자기들이 핵 개발을 아주 잘했다 그렇게 지금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40, 50배 뒤진 북한에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짜증나는 거죠 핵을 머리에 의구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정부한테도 불만이 많은 거죠 개발하자 우리도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언젠가는 가질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근데 미군이 철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군이 철수는 우리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죠 최적절이고 그 전에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미국이 뭐 우리를 지켜주겠다 핵을 지켜주겠다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 70년 동안 사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경제발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요리를 건들지 않았잖아요 한미동맹 맺은 이후에는 그전에는 뭐 중국요리를 뭐 수시로 병자호란 정미호란 임진왜란 일본에 우리를 완전히 짓밟았잖아요 근데 한미동맹이 시작된 이후에는 한 번도 일본하고 중국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게 이제 검증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을 믿고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국제관계라는 건 항상 변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를 능력 자각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한 2만 5천명인가 2만 8천 5백 명 2만 8천 5백 명 사실 뭐 북한과 전쟁이라도 북한이 핵을 써도 뭐 그런게 되면 미국은 사실 또 본인들의 이제 군인들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라이언 일병인 구하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자기는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누가 납치돼가지고 죽고 그러면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그게 정부 방침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복 입고 차 타고 하면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뭐 자리도 양보해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군인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게 좀 떨어졌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여기는 자유진행이 최전방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놓칠 수 없는 거고 그동안 맹방으로서 잘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대동단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우리는 또 미국에만 경도되면 중국이 또 경제 가지고 보복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입장이 난치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잘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중국하고는 완전히 척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변국을 잘 관리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관리들이 그런 걸 잘 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하면은 정권이 무의미한 거죠 세계에서 핵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뭐 몇 개 더 있긴 할 텐데 중국의 현재 핵무기 학자 속도 유지한다면 2035년경에 1500개의 실전벨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미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중국이 핵과학자연맹에 보면 410개 410개 있는데 굳이 이렇게 더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핵무기의 경쟁이 바로 강대국의 경쟁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지금 구두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자기들 끼어들겠다 이거죠 왜 우리는 무시하느냐 왜냐면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분산 배치한단 말이죠 불 속에도 숨기고 뭐 땅 속에도 숨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생존하고 보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끝까지 살아면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강대국이 상징처럼 보여온 게 핵무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미국이나 러시아는 과거는 자기의 동맹들을 컨트롤 해왔잖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큰형님 노래서를 한 거죠 중국도 꽤 들겠다 우리가 뭐 경제력이 떨어지냐 그런데 이게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과거에는 러시아가 경제력도 많이 앞서 있었는데 지금 보면 중국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제력이 앞섰는데 내가 무기도 그 경제력 합당하게 가질 수 있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동맹국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뭐 자기 쉬운 말로 나를 따라하라 따라올 나라들을 많이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렇게 핵무기를 키우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좀 심해지는데 미국과 중국이 대만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해양 영토 확보가 1차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태평양 패권 전쟁이 이미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지의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이잖아요 석유 자원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해양에 있는 석유 자원 그러니까 남사군도 같은 경우는 저장량이 세계 2위라고 해요 금방이 뭐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도 세계 6위고 남사군도 그러기 때문에 계속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중국은 내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구단선 만들어가지고 남 들어오지 마라 필리핀 밤드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압박하고 있지 베트남 이런 데를 거기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에는 힘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태평양으로 나오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고 중국은 야 여기는 우리 해역이야 우리 90% 남사군도 90%가 자기 땅이라고 해요 지금 서해에도 마찬가지거든 서해에도 중국은 야 가운데로 우리 중간선 정하자 안 정해요 왜 우리가 인구도 훨씬 많고 땅 대륙봉도 엄청 높은데 말이 안 돼 말이 그거를 지금 남사군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사군대로 가게 되는 가장 전초기지가 지금 대만이어야 되는데 대만은 옛날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눈에 가시란 말이죠 그리고 시진핑이 그거를 하나의 중국을 통일시키겠다 이거를 뭐 장기 집권의 첫 번째 목표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지금 태평양에서의 미중 갈등을 계속 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역사적으로 예측하고 세계 2위와 2위에는 항상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통계에 비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곧 한번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대만 전쟁이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은 있는지라 대만 실제로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 그런데 이제 대만을 중국이 점령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싹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을 동원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도 참여해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물 밑으로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피를 많이 흘려야죠 그리고 장기 집권하는데 유리하느냐 유불리를 따질 거예요 그런데 뭐 2027년까지는 침공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써서 남한을 통일하면 다 황폐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국이 완전히 대만을 침공하려면 들어 부어야 되거든 화력을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뭐 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다음에 미국하고 붙으면 자기 함정들이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대만 차지하겠다고 그 많은 돈을 소비하고 피를 흘렸다 무엇이 이익이냐 따지면은 결코 이익이 없단 말이죠 지금도 뭐 대만을 통일 안 했다고 해서 뭐가 불안한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시진핑이 어떻게 그거를 장기 집권 카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만을 전적으로 침범 안 하고 대만 위에 있는 조그만 섬들 이것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좀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한미동맹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김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는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기에는 뭐 주한비군도 여기 있고 주한비군도 사실 거기 좀 갈 거잖아요 여기 제일 가까운 데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새우에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미국이 70년 동안 동맹을 유지해 왔고 우리를 엄청 도와줬잖아요 여기 끝나고 나서 폐허 상태에서 오늘날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견인을 해줬다고 미국에서 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뭐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수백 척의 함정도 지원받고 무상으로 지원받고 우리는 미국에 힘이 없으면 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쪽에 미국에 완전히 경도되면 중국에서도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국민 정권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아니 나 굶어죽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경제를 다 파타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의료 지원을 먼저 보낸다 뭐 경제 복구 팀을 먼저 보낸다 그다음에 병원선을 보낸다 뭐 이런 점진적으로 그런데 뭐 그렇게 할지라도 중국에서 엄포를 놓을 수 있다고 너 이번 양안전쟁에 참여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어 왜냐 중국에 엄청난 미사일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남한에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미군이 또 2만 8,500명 중 일부 떨어져 나가면 북한이 또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계산해 놓고 우리 정권에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남들은 지금 경제 양안전쟁 그다음에 남사군대에서 필리핀하고 베트남 중국하고 갈등하는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뭐 김 작가님이 걱정되니까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뭐 NSC 이런 데서 하고 있을 거고 국방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 안 할 정도로 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과 무력 충돌 발생할 경우 주한미국이 투입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공백은 당연히 어느 정도 생기는 거겠네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 중점을 두면 우리도 협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우리 한반도 보다는 미국이 우선순위를 대만에 정하면 그쪽으로 힘이 축이 옮겨지잖아요 그다음에 일본도 가는데 한국은 뭐냐 또 이렇게 나오면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한 건 한국이 이제 대만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전초기지이자 한국에서도 실첩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비공식 노트를 통해서 뭐 쿼드에 참여하라 뭐 연합훈련에 참여해라 이렇게 한밀이 연합훈련하는데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뭐 비공식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대만 전쟁하면 반드시 한국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듣는 거 같아요 최근에 방위산업에도 이슈가 있던데 하나그룹이 오스탈이라는 곳을 인수하려고 하던데 인수한 이유랑 하나그룹이 오스탈 좋은 선수를 인수하면 어떤 시너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좋은 찬스라고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우리가 역대급 방산 수출했잖아요 네 그때 K9 자주 부어 K2 전차 IFA50 공격기 뭐 이런 것들이 PTT를 쳤어요 20조 원이라는 한 해 수출실 달성했는데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함정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함정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수출하려고 했던 1조 5천억 정도 예상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고급 승용차 1억짜리 고급 승용차 1만 5천다란 말이죠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종합 방산이라 함정은 뭐 거기는 엔진도 들어가고 뭐 레이더도 들어가고 추진 장치 추진기도 들어가고 뭐 전투체기도 들어가고 종합 방산이에요 종합 방산 함정은 근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늘도 아마 현대중공학하고 페루하고 내척 계약을 했다는 속보가 떴더라고 거기에 이제 호위함하고 그 다음에 연안경비정 그 다음에 상륙함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한다고 6,400억짜리 계약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데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와 비슷하게 경쟁 구두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 하나오션하고 현대는 끊임없이 국내에서 경쟁했어요 경쟁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1등 함정을 만들어낸다면 이지스쿠츠관 같은 걸 만들어내면 이지스쿠츠관 같은 걸 미국에서도 호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청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그동안은 국내에서 계속 경쟁해왔다면 이제 그 무대가 해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중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정비조선소도 만들고 페루에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작년에 보니까 포부스에서 난 기사에 오스타리라는 회사를 경매에 내놨다 그래서 공매에 내놨는데 거기에 하나오션하고 캐피탈 회사 두 개가 이제 경쟁을 한다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호주에서 얘기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자금난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회사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해외에도 조선소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이런 나라를 이런 회사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군 친화적인 근데 해군 군함을 만들어 본 회사 이렇게 이런 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지금 네 개의 해외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선소를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딱 보니까 한화에서 자기들이 제일 적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한화에서도 세계 수출 군함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미국과 접촉도 하고 그랬어요 최근에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와가지고 양계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현대하고 한화랑 5선소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훌륭한 조선소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감탄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비 유지 보수 그 에말로 사업을 하려고 해 우리한테 정비를 맡기려고 해 미군 들어 한국에 들어오는 함정에 대해서 이런 상황하고 딱 맞아뜨려진 거예요 그런데 한화라는 회사는 지금 미국의 선박 건주를 또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딱 들어맞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1차 뭐 견적도 받아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리젝트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물밑작전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오스타르 어떤 회사고 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오스타르 회사는 2023년도에 매출이 한 1.4조 원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6,400억 정도로 달성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미국의 경비정 지원함 그다음에 고속페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베트남하고 필리핀에도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샌디에고에 오스타르 USA 그다음에 알라바마에 또 오스타르 USA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경영나게 심해요 베트남하고 필리핀 조선소는 거의 텅텅 배어 있고 그다음에 샌디에고 조선소는 2023년도에 회계하고 주가 조작 때문에 경영진이 연료돼가지고 기소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경영진 사임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주로 알루미늄 선박을 건조하는 데 전문인데 이걸 이제 철강으로 만드는 배를 만들어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엘라바마 조선소는 이 철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가에서 5천만 분도 지원받고 또 자기가 계속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를 경매해 내놨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지금 적극 협상을 하고 있다 잘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미국은 자국의 국가에서 건조된 군함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화가 호주와 미국 당국의 승인이 가능한가요? 현대나 이제 한화오션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거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강력한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미국 연안에서 운영하는 선박은 미국에 있는 미군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대부분의 개조를 마친 함정 이 함정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한화하려고 들어가려도 이 법이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하면 자동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요 290회 채 이거 중국의 340회 정도 되는데 미국에는 냉전 끝나고 나서 조선소가 다 세트에서 문 닫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조선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세계 시장의 50%를 수집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한 23% 미국은 뭐 한 자릿수 숫자 그래서 이거를 권함 건조 능력도 능력도 되는데 이거를 한국이나 이런 조선소에서 건조하면 좋은데 지금 법이 가득 맡고 있잖아요 미국도 하루빨리 이 권함능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한화는 지금 해위로 진출하려고 막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는 뭐 네 개의 해위 조선소와 그다음에 서부의 핸더슨 조선소라 있는데 조선소는 많은데 텅텅 비어있고 경영난이 해달리니까 딱 맞은 거예요 3자가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걸 오스타를 인수해서 건조하게 된다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석권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호주하고 우리하고 선박 건조 동맹이 결성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수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인수금액이 작년에 시가총액이 6,400억이더라고요 오스타를 회사가 근데 보니까 보도에 보니까 28.4%를 더 쳐줘서 더 쳐줘가지고 그래서 8,960억 호주로 10.2억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1차적으로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거 보면 다목적으로 포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인수가를 더 늘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듣자하니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창업주가 백인 우월주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파는 것이 적당하지 할까 이런 기하옷 등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업체 호주에 호주 정부에 선박을 공급하는 회사 그런데 방산업체를 외국에 파는 게 적절하냐 미국에서는 하락할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방산업체는 한화가 더 세요 보안 유지가 세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장애물에 두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뭐 사소한 이유보다는 돈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도 돈 벌고 한화도 돈 벌고 미국도 뭐 선박 건조 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죠 여수 때 인수와 관련해 미국이나 호주 현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나요 현지 전문가들 중에 뭐 신문에 담그게 하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선임분석관이나 말콤 데이비스 이 사람은 왜 우리가 한국이 적대국가냐 적대국가가 아니고 우방국이기 때문에 친우방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매각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뭐 투자자문의사 라는 사람 마크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또 오스탈 매각은 호주 방위사람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3국이 다 맞아요 이익이 딱 원하는 방향에 딱 맞는다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인수한다면 해외에서 건조하고 추출하는데 굉장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 모시고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라든가 대만 중국과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 가능성은 과연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약간 힌트를 받자면 독일도 뭐 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41년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통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했거든요 그것이 동방 정책 서방 정책이에요 동방 정책은 러시아하고 폴란드 이런 데를 그야말로 쉽게 해야만 구워 삶었어요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서방 정책 하면 프랑스 적대적이었던 프랑스하고 베네렉스 3국 이런 데를 계속 설득을 했다고 우리가 통일하면 이런 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도와줬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도 주변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의 영향력을 놓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나 자기가 그야말로 큰형님 노릇하는 각 진영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쉽게 통일을 시켜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일본 러시아 이런 데를 잘 설득해가지고 통일 도우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계속 우리가 쉬운 말을 부채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보폭탄 정보를 계속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돈 예산 이런 것도 과거에 그런 방법을 회귀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큰 도구가 될 수 있죠 독일 통일에서도 사실상 동독으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거를 늘 남북과는 고감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외세를 배경할 수 있단 말이죠 중국은 계속 동북공정을 주장하면서 옛날에 자기 영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6.25 때도 정말 둘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대리전쟁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국이 협력이 없으면 통일이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미사일이라든가 전쟁 이슈들도 있는데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지금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관심이 있어야지 국방에 대한 관심을 이어져서 국방비로도 이어져서 우리 안보를 잘 지킬 수 있는 거겠죠 교수님? 그렇죠 우리 같이 어렵게 어렵게 6.25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구로 섰는데 지금 이 정도 군사력 5.6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계속 이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게 하는 이런 것도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항상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좀 해소하려면 분명하게 우리가 자각 능력을 갖고 그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위반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김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덜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에게 질문이 없는 날까지 최대한 많은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다음 시간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문구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ANE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